3월 4일 목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 대로 이 시도 얼마 전에 살펴본 시편 52편처럼 다윗이 사올에게 쫓겨다닐 때 썼던 시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성경의 숙복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사무엘상 23장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사올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할 때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것들 다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일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자신들도 쫓겨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긴 원치 않았지만 다윗은 그일라 거민들의 고통을 모른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간댐입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보고를 들은 사올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올에게 내어줍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지역에서 도망을 해서 이번에는 10사람들이 있는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이고 또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준 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올 왕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고자질을 했고 사올과 함께 다윗을 잡겠다고 수색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는 아주 급한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됐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컸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쓴 시가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본문에 그런 상황에 처한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매우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다윗의 믿음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고 멸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수심의 발로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지나치실 수 없는 공의롭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의인이 승리하고 진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의 뿌리는 파고 들어가 보면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올라가면 두려움은 작아지고 믿음이 내려가면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오수알 챔벌스 목사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결과로 당신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임한다. 이때 그 평안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인도 켈커타에서 빈민들과 고아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았던 우리 테레사 수녀는요.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절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기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천하태평인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믿음은 감사로 나아가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7절을 보면 대저주께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과거 일들을 기억하며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일생에 많은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시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이미 벗어난 후에 쓴 시라면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뭐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 시는 다윗이 구원받기 전에 쓴 시라는 거예요. 당장 사울의 칼에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1절 말씀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나를 판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원수 사이에서 재판장이 되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수들이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한 일에 동조하고 있지만 자신은 사울에게 죽임당할 만한 악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떳떳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비굴해지고 두려워하게 됩니까?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혹 규정속도대로 가고 있을 때는 경찰차가 나타나도 떳떳하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 위반으로 달리고 있는데 경찰차가 나타나면 어때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다윗은 양심에 걸림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우리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요.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회사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 만날 때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있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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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